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들 다 어렵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한숨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질 만한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성경 안에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도 정말로 보기에는 상황으로 따지면 너무나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 사라지는 것,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절망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아니하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함께 읽은 빌리뽀서 말씀 요즘 계속 빌리뽀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빌리뽀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도 나이가 지긋하여서 노사도가 평상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가택의 연금 형태이지만 감옥살이를 하면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연세가 들어가서 이제 편히 쉬고 또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러한 모습일 터인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편지를 이 교회 저 교회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때 참 마음속에 기쁨이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리뽀서의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참 기쁘다 내가 기쁨의 편지를 쓴다 내가 참 감사하다 수없이 많이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고 있고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없는 거 사라진 거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베풀어 주신 거 이전해 주신 거 앞으로 주실 그리고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또 채워주시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특별히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에 은혜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처음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빌리포 교인들과의 만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래전에 빌리포에서 첫 만남을 가졌지만 그 만남이 이어지고 지금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빌리포 교인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또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가질 거라는 그러한 고백이 함께 담겨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은혜에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사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리포에 도착한 사도 바울 그에게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한 함께 나눌 어떠한 것도 없이 단지 보금 하나만을 들고 빌리포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가 그의 집을 열었어요 그의 집에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머무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보금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의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이 기회가 되어서 감옥에 있던 간수 자기를 하려고 하던 간수 그 간수를 보금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족 모두를 구원시킨 놀라운 사건 속에서 보금의 확장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만남 그 만남을 기억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와울의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파송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와울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서로 모여가지고 물질을 거두고 또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의 감옥에 그들이 거둔 물질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노사도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를 잘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잘 섬기다가 너무나 열심히 섬겼는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위해서 기도하죠 걱정되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와울도 자기를 섬기러 온 그 귀한 영혼 이대로 죽으면 안 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회복되어서 죽을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요 너무나 기쁩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확인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도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면서 가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나의 소식을 전하고 예전에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남의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빌립보소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저도 1년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천성교에 와서 귀한 천성교의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로 귀한 만남 사실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다가 고구로 돌아와서 목회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가지 낯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문화에 대한 낯섬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미국 낯선 문화 때문에 굉장히 당황한 적이 많습니다 적응하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업에 들어갔더니 껌을 씹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햄버거 먹으면서 수업을 들어요 스낵 바삭바삭 소리 나는데 교수님도 아무렇지도 않고 학생들도 아무렇지도 않고 참 이상하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낯설더라고요 이런 것들 익숙해지는 데 한참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예스 노 이거 구별하는 거 많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내면서 익숙해졌는데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또 낯섭니다 다시 거꾸로 낯섭니다 그래서 변한 것도 많고 교회의 문화도 많이 변해 있고 이런 낯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낯섬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얼마나 귀한 만남의 은혜이고 격려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한 그런 많은 나눔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에 정말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 정말 생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경험화해 보지 못한 우리의 상황들을 만나가지고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사랑하고 또 힘든 경우에는 가정에서 천성의 재단을 지키면서 함께 믿음의 고리, 기도의 고리들을 끊지 않으냐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랑의 사람들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주변에 만남에 있는 것 사라짐이 있지만 사라짐보다도 새로 만나게 하시고 새로 알게 하시고 새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지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중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는 사실 가족이 있다는 사실 이것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한다 기쁨 안에는 감사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기도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대상 중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또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경우 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가족도 또 교인들도 친구들도 많이들 사라집니다 가족도 헤어집니다 하늘 날아가시고 또 멀리 떨어져 살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친구들도요 예전에 있던 친구들의 폭에 비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의 폭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소청을 하시는 분 이사 가시는 분 뭐 이렇게 떠나시는 분 교회도 교회들이 요즘 특별히 현대 교회들이 전부 다 서구건 한국이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 주시고 새로 채워주심의 은혜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정말로 귀한 모습들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요 남아있는 것 다시 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모습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가운데 한 복음의 선포자로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천성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구에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루어주신 빌립보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석교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들을 정쾌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시고 한 교회에서 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동행하신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사도바울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만 못합니까 그러나 사도바울은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없는 것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있는 것 새로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 땅을 떠나서 커만 대서양을 건나서 목숨을 걸고 새로 찾은 땅 바로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땅을 찾았으면 앞길을 확 열어주셔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닥친 것은 어둠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이제 추위를 나아야 했습니다 미국 동북부에 거센 바람과 눈 많은 보스톤 지역에 안타까운 겨울 그것들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들이 찾아왔어요 풍뚝병도 찾아오고 뭐 겨울이니까 여러가지 안 좋은 그러한 질병들이 찾아와서 반 이상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도착한 사람 중에 반 이상이 동료들이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손도 쓸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만 되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곳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앞에 마련해 놓으신 것은 그런 거예요 어둠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사라지는 것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새로 열려지는 꿈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소망을 잃지 않고 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첫 경적지 뭐 대단한 추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나왔던 그래도 추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그들이 가졌던 감사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없던 것 속에 이렇게 있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게 정말로 풍성해서가 아니라 없던 곳에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풍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라지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새로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고 그 앞에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길을 하나님이 환히 열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넉넉한 은혜로 매년 매년 더 크게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추수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련을 돌아 봅니다 사라진 것도 있지만요 채워주신 것도 있습니다 더하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지는 거 부족한 거 사라진 것 만 바라보면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중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느끼는 순간 입을 열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우리의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LA 가면요 한인타운의 웨스턴길에 코리안 플라자라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 가면 식당가가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 가면 식당가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작은 백화점 같은 곳인데 지하에 가면 식당가가 있는데 한 번은 한참 오래전인데 인디안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된다고 저와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세 분이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갔는데 그곳에 한 청년이 베트남 국수집 포집을 열어서 그 베트남 국수를 먹으러 갔던 거예요 이 청년은 우리 LA에 있는 동양선교교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자신의 그러한 사업체를 갖기 위해서 식당을 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돈을 계속 모아서 식당을 인수하려고 베트남 국수집을 인수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는데 늘 조금씩 부족한 거예요 돈이 그리고 계속해서 가게에서 뭐 이렇게 계약하는 것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자기가 버는 거가 그것들을 못 미쳐가지고 계속해서 실망하고 실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만 하면서 실망할 때마다 정말로 마음속에 어둠이 깔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왜 길이 안 열린가 라고 하면서 늘 부족함에 대해서만 이렇게 불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국수집 인수하는 것이 틀어져서 아 쉴 겸 머리도 식힐 겸 한 번 다른 생각도 해볼 겸 하고 있는 찰나에 교회에서 인디언 선교를 단기 선교를 떠난다 라고 하니까 아 거기에나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머리도 식힐 겸 타주 애리조나니까 애리조나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서 함께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쫓아간 그 인디언 선교지에서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선교지에 들어가는 순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디언 보호구역 애리조나 뉴멕시코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들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곳은 정말로 황량한 곳입니다 나무들이 푸르게 있다가 길을 가다가 나무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딱 끊어지고 마른 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곳이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인디언들을 집어넣고 네이티브 어메이컨들을 집어넣고 살라고 했는데 그건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인디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렇지만 삶은 궁핍합니다 들어가보면 참 어떻게 살까 황량한 곳에 집이 세워져 있고 집성총도 있지만 대부분 차를 타고 한 5키로 키로수로 따지면 7키로를 길도 없는 곳으로 쭉 들어가서 하나하나 떨어진 집들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가 한번 오면 진흙탕이 되어서 웬만한 차들은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4휠 밖에 있는 그러한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집들만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저도 그런 것들 여러 번 들어갔는데 나올 때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목표를 하나 지정해놓고 저 산 봉우리 바라보고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삶을 살고 또 굉장히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코로나 닥쳤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성교사님들이 LA에서 라면을 천박스씩 갖다 실어서 날려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딱 바라보는 순간 황량한 땅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나는 정말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매일 부족하다고만 하며 살았지 나는 왜 매일 없다고만 생각하면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채워진 나의 놀라운 삶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찬양이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비즈니스 인수해야 되는데 자기 국수집 인수해야 되는데 그거 모자란다고 맨날 그랬으면서도 그 속에서 만불을 떼어가지고 인디언 선교제 헌금을 딱 해버린 겁니다 만불이면 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청년이 국수집을 하려고 하는 청년이 그것 떼서 헌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으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을 했죠 하나님이 그 청년을요 그냥 두셨겠습니까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바뀌고 영의 눈이 떠진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좀 넘어서 그 코리안 플라자에 있는 지하에 있는 월남국수집을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수하셔서 신나게 영업을 시작하면서 소식을 전했어요 선교사님이 LA 왔다가 같이 그곳에 꼭 가야 된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축복기도 해줘야 된다 이 청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채워줬냐 만불헌금에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이 떠지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할 수 없었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청년을 축복해주지 아니하시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함께 가서 기도하자고 해서 그곳에 가서 정말로 감격적인 감사의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주는 월남국수 잘 먹고 맛있어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정교사님이 잘 먹었다고 하면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미국에 팁이 있으니까 팁까지 다 해가지고 딱 내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축복하셔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딱 하는 이야기가 백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배로 갚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에게 풍성하다 내가 백배로 갚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이 청년에게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 청년이 이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 청년은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어도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그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청장년이 되었고 있죠 이러한 놀라운 모습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없는 것 부족한 것 사라지는 것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더 많은데 돌아보며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전히 한숨이 나오고 여전히 어둠 속에 눈을 제대로 뜨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사도바울에 감옥보다 못한 환경에 있습니까 우리가 빌리포 교회처럼 핍박 속에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다 어려운 핍박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놀라운 은혜 사람들 그 속에 감사가 있었던 교인들인데 우리가 그보다 못합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겨울을 났던 청교도들보다 우리들이 환경이 못합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엄중하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손도 못 쓰는 그러한 위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있는 것이 더 많은데 주신 것이 더 많은데 한숨만 짓지 말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이러한 추수의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넉넉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헬렌 켈런을 우리에게는 다 압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이 더 많았던 사람 그런데 그녀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서 처음에는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입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때 그녀가 고백했던 것은요 그 입술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전히 없는 것만 바라보고 후회하자 여전히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것에 감사해요 있는 것에 감사해요 그게 감사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모습입니다 만약 인생에 불행이나 고통이 없다면 어떤 일에 참고 견디며 용기를 갖는 훌륭한 정신을 배울 수 없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운 일과 슬픈 일 전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하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고난의 짐을 기쁨으로 짊어질 줄 알았던 헬렌 켈러 그녀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배웠고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 남은 생애를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소망 하나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립원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어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던 헬렌 켈로 그녀는 역경 중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I'm not dumb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입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입술에는 감사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것 같은 그러한 미래의 눈, 답답함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 막혀진 귀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찬양할 수 있는 입과 감사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금 살펴봤던 사도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맨 처음에 미국 땅을 밟았던 청교들 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다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볼 때는 안타까움과 또한 불안이 있지만 주신 것 또 남겨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라볼 때 헬렌 켈러처럼 사도바울처럼 청교도들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부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우리 천성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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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